나오세요 나오세요 당신은 너무 예쁘고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굉장히 퍼포먼스를 멋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인조이! 인조이! 둘 셋! 귀여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맛있겠죠? 요즘 프로 유튜버들이 하는 거잖아요. 저게 우리 화났다 활로 날몰말려 하고 싶어 하려 지금 시작하는 거야 보여드리겠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저희 사진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나의 백설공주님은 어디있지? 우리 데일리? 백설공주? 저희의 백설공주 어디있지? 어디있어요? 어디있을까요?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잘 보이진 않는데 번개 모양 스마일 음표 하트 저는 하트랑 스마일인데 이 스마일 스티커가 제이 언니랑 커플이에요. 데일리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 여러분의 사랑 제이입니다.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 찍어봤어요? 나의 사랑 테니스 찍어봤어요? 테니스 찍어봤어요? 스태커가 맞춰주면 난 푸크 네가 날 걸어주면 쉽고 이런 내 마음을 넌 알아줄까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해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집으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무너져 내렸대요 아니야 진짜 16일인데? 아니야 문제 이제 아니.. 너무.. 너무.. 잠깐만.. 힘 푸실게요 아니 이렇게 다 번혼내고 있겠죠? 제이아 숨 쉬어 숨 쉬어 얼굴 풀할게 제이아 제이아 아 저 진짜 배워 165.8점 아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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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쩔쩔쩔해도 돼요 잼잼 한 번 뽀얗고 되게 진짜 하얘 손이 작거든요 제이아 너무 귀여워 제가 위클리아 작은 손 담당 맞아요 맞아요 작은 손 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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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잼